안녕하세요. 밀어서 잠금해제의 우천 감지 자동 창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우천시 취소팀의 고요한 최선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창문을 열고 외출한 뒤에 비가와 집안에 비가 들이쳐 불편함을 겪었던 사소한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불편함을 한번 해결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창문을 만드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먼저 설계 부분입니다. 설계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창문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니언 기어와 창틀의 렉을 만들어 모터를 통해 창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창문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데는 마이리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터와 모터의 움직임을 제어할 모터 드라이버, 물방울 감지할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이리오를 통해 평상시에 개폐 버튼으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창문을 닫는 기능이 있는 창문을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코딩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코딩 부분은 크게 대기상태와 비옴 상태로 나뉩니다. 먼저 대기상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코드는 버튼을 눌렀을 때 마이리오로 들어오는 전압을 비교하여 온오프 여부를 판단하는 코드입니다. 두 버튼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둘 다 4V 이하면 오프, 들어오는 전압이 하나라도 4V 이상이면 온으로써 동작합니다. 오프상태일 때에는 모터로 디지털 신호를 주지 않아 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온상태일 경우 각 버튼을 통해 들어오는 전압을 비교하여 눌린 버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후 눌린 버튼에 따라 모터에 디지털 신호를 보내 창문을 열고 닫게 하였습니다. 물방울 감지 센서는 물방울을 감지하면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이 작아지게 됩니다.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이 기준치인 4V보다 작아지면 비가 오는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에서 비옴 상태 값을 반환해 비옴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옴 상태입니다. 비옴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모터에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 자동으로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창문이 창틀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걸리는 전압을 감지하여 그 전압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모터가 꺼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이 기준치보다 커지면 비가 그친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대기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결과물의 전체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물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3D 프린터의 출력 크기로 인해 기존 설계보다 작아진 모습입니다. 세부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썸 프로젝트 개요에서 설명드렸던 랩과 피니언, 그리고 스위치, 센서, 개폐 버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작동 영상입니다. 스위치, 센서, 개폐 버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組작 전문의 Fatima, 폐 버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동안 공연ành 된 전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센서, 개폐 버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서, 센서, 세부 재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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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가, 센서 여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동으로 창문이 닫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무엇이 침입했을 때 불이 들어오는 등 다양한 기능을 설계 단계에서 생각을 하였는데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꼈던 것을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보므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기계 공학도로서 문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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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